아직 나를 반겨주진 못해요 그때가 후회를 해서 그런가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난 또 내 머리 위로 이불을 덮었죠 떠날까요 나랑 손을 잡고 멀리로 말만 하지 말고 결국엔 끝이 있잖아요 조금만 빨리 가는 거죠 왜 이게 두려운가요 이런 제가 불쌍한가요 왜 이제서 손 내미나요 조금 따뜻하네요 오오오오오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어려서 그런 건가요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너무 힘이 있는데 날 안아줄래요 왜 이게 정말 두려운가요 이런 제가 불쌍한가요 왜 이제서야 손 내밀어요 조금 차가운 것 같아요 와우, 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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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오오오오오